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장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 및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8회차로 다원 융합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올해 23년 계획과 24년 방향을 예술현장에 보고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오니 플로우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융합예술부장의 업무보고 후 패널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8기 위원이신 김미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훈경 위원님 참석해주셔서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직접 나오셔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 다른 어떤 기관보다는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우리 예술가 여러분들을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회라든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다른 어떤 부처보다는 많은 이런 만남의 자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거나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늘상 나름 조직들은 열심히 조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 불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의 당선이 될 수 있는 유를 보니까 평균 한 10%밖에 안 돼요. 한 90% 정도가 결국은 응모에 탈락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보다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탈락한 사람들은 내가 왜 탈락이 됐지? 나름 심사 제도를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놓고 보면 뭔가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투서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를 완강히 있어가지고 국정감사 기관 중에 많은 문제 제기도 했고 감사 차원에서 비판도 했고 했는데 막상 제가 여기 위원회를 맡고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객인데 정책 고객인데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좀 더 완전하게 받아들이지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또 몇 차례 저희가 이런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상당 부분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하고자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라든지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의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이미 결정된 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 부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분야의 사업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접 이 분야에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했거나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한 점들 좀 더 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실 좋은 제언들 뭐 가감없이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 설계를 할 때에 반영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부서 간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현장 모면하듯이 답변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더 협의를 하고 수기를 해서 그 답변은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년 사업 설계를 하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함께 감시하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은 직접 이 사업을 설계를 했거나 과거에 또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수행을 했거나 또는 심사를 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그간의 과정에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멘트를 해주시고 짧게 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또는 온라인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의 말씀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의 기회를 함께 나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운과 예술기술 중심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융합예술부 엄민영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엄민영 부장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늘 현장 보고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현장 보고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운 예술과 기술융합예술의 지원 현황과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보고 드린 후 예술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과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다각화를 통해 예술의 미래 동력을 확보해 가는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확장하고 그러한 지원으로써 전체 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저희 다운 융합예술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문외지능기금으로 다운 예술과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굳고 일반 회계 사업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은 비교적 아주 최근 2, 3년 동안 새롭게 추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아직 현장 예술가 분들에게 낯선 분야인 만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소개 드립니다. 이번 본 사업은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 활동뿐 아니라 지원 사업의 체계에 기존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다양한 창작 유형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3년 공모는 이미 끝났는데요. 창작의 과정과 창작 발표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는 334건이 신청되었고요. 이 중 4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2년에 추진한 저희 정책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정책 연구 결과에서는 기존 저희 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또는 참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운 예술의 현재성과 향후의 발전 방향을 여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수의 예술가 분들께서는 다운 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서 예술가의 고유한 작품 세계 및 언어를 개발하는 예술이고 다양한 장르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예술가, 예술가가 출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한국 다운 예술이 예술계에 가장 기여한 점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을 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원 예술 사업을 할 생활을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예술가 분들과 지속 소통하며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은 순수 예술의 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 본사업을 본격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까지 총 229건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년 공모사업은 최근 공모가 마무리됐고 어제 단계별 창작 지원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사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 사업은 창작을 기반을 조성하는 창작의 과정과 단계별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으며 4개의 사업에 총 530건이 지원 신청되었고요. 이 중에 1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지원 사업의 신청이 매년 많이 증가하는 편이고요. 22년 선정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950명의 예술가분들이 이 본사업의 창작에 참여하셨고 4만 명이 넘는 향유자 분들께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관람하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술 융합 창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의 저변을 좀 더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년 이후 선정 작품은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아트인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여 건의 콘텐츠가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은 작년에도 18만 건의 조회수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예술 현장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네트워크와 성과 공유의 아트인테크 살롱들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 사업의 신청률이 가장 낮은 전국의 지역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정해서 작년에는 찾아가는 지역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이 순수 예술에 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가장 큰 틀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예술의 영역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예술의 앞으로 온라인 예술이 일상화될 것을 대비하고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년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 예술 소재 기반의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의 창작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의 경우 2월 지난 2월에 공모가 마감돼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예술 콘텐츠 창작과 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개의 사업을 유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한 콘텐츠를 먼저 신청자가 자체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하시고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내용들이 저희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을 통하여 모두 다 모아서 서비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콘텐츠들이 모아있는 온라인 누리집에는 작년에도 한 223건의 조회수가 있어서 예술 지원의 성과가 일상 속의 생활 향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술의 창작과 향후의 어떤 의미로 본격적인 장을 연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수행해 보니 지난 3년간 본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온라인 예술 표현 창작 모델과 실험 사례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온라인에서만 노릴 수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여서 예술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거리의 환계를 넘는 일상 속 예술 향후의 기반이 구축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예술활동은 20년, 22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2일째 공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장 가상세계에서 예술 작품을 발표하고 신규 관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회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개의 메타버스 예술활동을 지원하였는데 7.2대 1의 공모 경쟁률을 보여서 현장에서도 새로운 가상 확장 세계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어떠한 실험의 의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1만 6천명 이상의 향유자들이 참가하셔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3년 본 사업은 실험 창작과 확장 발표 2개의 유형으로 지금 저희가 공무를 받았고요. 현재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3개의 사업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께서 어느 정도 기술 융합하는 예술을 스스로 이끄실 수 있거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구하신 경우에 들어오실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예술기술 매칭 지원 사업은 그런 협업 대상을 발굴하기 어려운 그리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예술활동에 어떤 기술이 있을지를 조금 더 탐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 기술을 융합하는 예술 창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술 기술 활용 예술 활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기존 사업의 참가자들은 늘어나고 계시지만 참가자가 늘어나시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 수행에 앞서 작년에 18개 예술 활동을 예술 기술 데이터 매칭 지원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 작년 11월, 12월 예술 현장의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수요 주사회는 예술가 여러분 516명이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만약 기술과 미술을 매칭하는 사업을 신작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82%가 그렇다 그리고 보통의 일부 있었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품에 접목하고 싶은 주요 관심 있는 기술 분야는 실감 미디어, 인공지능 3D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술 장비에 대한 임차 비용, 협업 네트워킹, 그리고 기술 기업 매칭, 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멘토링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셨고 이런 사업이 있다면 새로운 방식의 예술 활동의 실험과 협업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의견에 따라서 올해는 예술 작품의 창작과 확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술, 장소, 장비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위원회에서 먼저 기술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업체와 함께 예술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술 서비스 설명회를 통하여 본인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신 예술가분들이 2차로 해당 기술에 대한 접목하는 제안서를 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기획형 공모를 진행하여 지원하는 절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체계들을 현재 조금 더 보관하고 있어서요. 이르면 올해 5월 달에는 기술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일 일정으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가와 기술가가 직접 만나서 사업하시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한 3자 협약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 예술인들에게는 기술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용 정산의 부담은 예술 현장에서는 따로 갖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향후 예술의 누리집과 기술 서비스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지금 융합예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예술의 성장을 지원을 위해서 지난 수년과 정말 숨가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원융합예술은 안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작에 앞서 기반 조성도 정말 절실한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여서 사업을 조금씩 개선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4회, 설문조사 6회, 자문회의와 FJI 12회, TF와 포럼 등을 운영하였고 저희 사업, 작년에 저희가 담당했던 미래 사업의 4개 사업이 282개였는데 282개 사업 전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서 참여 예술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이러한 예술이 어떤 형태로 결과로 예술 현장에 파급되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현재 지원 체계를 제대로 안착하여라 하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창작 지원을 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작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작 지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 방식 다각화 그리고 다원예술과 기술융합예술에 특화된 거점 구축 그리고 예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미한 파급력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공동 의견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는 저희는 저희의 융합예술 사업이 예술 현장에는 새로운 영감을 드리고 향유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또 제공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가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과 예술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매년 사업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지만 24년 이후에 저희가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하여 사업을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좀 더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4년 공모 사업부터는 먼저 문의 지능 기금으로 추진하는 다원예술과 예술과 기술융합지원 사업에 기존 단계별 지원에 더해서 단연간 지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한 예술기술 매칭 지원을 계속 진행해 보면서 이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합예술의 거점 개발과 확산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예술작품 창작 지원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적인 의견들을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원융합예술에 특화된 발표 공간 그리고 창작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 향의자들이 새로운 예술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규모 있는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표 공간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저희가 좀 더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의 다원예술과 융합예술이 각각 성과 공유회나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서 한국융합예술과 다원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행사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예술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들은 어떤 사업적인 필요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매년 하나의 사업들이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충분히 아직 고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미비한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각 사업들에 대한 연구 영역이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통합 영역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계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전무가 분들을 모셔서 TF의 형태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8기 예술위원회가 새롭게 발족하였고 이 예술위원들이 참여하시는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TF를 추진하여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운 예술과 융합 예술 분야 23년 계획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 개선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험 방안과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의견들이 꽤 많은데 이걸 일단 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TV라는 채널명으로 저에게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곤병준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 그래서 예술위 산하에 융합예술 지원을 위한 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신 김인영 감독님 말씀 잘 들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 5가지 의견이 주로 다운 예술 분야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다운 예술 분야 심의 제도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밝혀주셨고요. 21년에 했던 어떤 상호평가 방식의 동료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에서는 다운 예술 제도에서 뭔가 실험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다운 예술 생태계 진단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2024년 다운 예술 사업의 발전 방안과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융합예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TF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운 예술 분야도 다루는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셨고요. 네, 그 부분도 그리고 이제 다운 예술 분야 내부 외부 전문가 현장 예술인 참여도 좀 보장을 해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기술 메타버스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략 저희가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지금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저희 융합예술이라서 그런지 온라인에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또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의 경우 유튜브나 다른 서비스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을 듯한 유튜브 내 예술 관련 카테고리는 음악, 댄스, 영화 정도가 있을 뿐이어서 예술에 초점이 맞춰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좀 정병국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오늘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자세하게 각 분야에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사안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플로어에서도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다원예술 기술과 예술의 융합 이 분야는 우리가 어줍지 않게 쉽게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떤 개념 정의를 딱 내린다. 영역이 이거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를 막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외진흥원이었죠. 문외진흥원 국정감사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창작자가 예술인들이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미술 분야, 시강예술 분야에 신청을 하면 우리 영역 아니라고 떨구고 또 음악 부분에 신청을 하면 우리 영역 아니라고 떨구고 또 연극 부분에 하면 우리 영역 아니라고 떨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그 이후에는 지난 10년 동안 다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처음 제가 이걸 접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영역. 그러니까 장르상으로 이쪽 영역이 아니다. 이쪽 영역이 장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야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 다원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원예술을 어떻게 우리의 개념 규정을 하고 영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다원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권장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또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건병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바우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상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은 얘기는 초기에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분야를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 수가 굉장히 적었다. 또 실질적으로 선택된 분들도 그 이후에 결과보고를 하면서 엄청난 불평물만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지원된 액수 가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데루의 창작작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이유는 새로운 장비, 기계 이런 부분들을 빌리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예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을 굳이 새로운 기계나 장비를 빌리지 않아도 다 셋업이 된 그런 극장 하나 정도, 공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장들, 공간들 중에서 어느 극장을, 어느 공간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짜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를 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하는 부분을 따로 연구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있으시면 계속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분야는 우리 김인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속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창작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현장 업무 보고를 하고 마무리는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련을 할까 예산 납부를 할까 문외 지능 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이 문화 강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상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드리지 못한 답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고 또 온라인상에도 게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 업무 보고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있고요. 3월 9일 내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예술가의 집 다목조콜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